잘 봤습니다. 궁금한 점이 해결되고 또 생겼는데요. 의료기기와 미용기기를 나눌 수 있는 기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가정용으로 되어 있는 피코세컨드 레이저펜은 미용기구가 맞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의사만 써야 되는 기기는 의료기기이고요. 일반인한테 판매되는 미용장비들은 전부 다 미용기기예요. 여러분이 돈 주고 사는 것, 집에서 하세요라고 파는 것들 있죠? 그건 전부 다 미용기기고요. 의료기기는 의사한테만 팔 수 있고요. 의사만 쓸 수 있어요. 그게 의료기기예요. 그러니까 원리가 똑같은 기기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도 아는 제목이 있죠? 가정용 제목이? 이런 거 제가 본 줄 알았는데 한 40몇만 원 했던 걸로 제가 알아요. 여러분 그런 거 아시나요? 가정용 제목이. 회사는 모르겠는데 몇 군데에서 나왔던 걸로 알아요. 근데 그게 결국은 원리 자체는 IPL이거든요. 인텐시브 펄스라이트라고 해서 술 취능을 보면 번쩍 번쩍. 후레시 터지듯이 터지는 IPL이라는 장비인데 그 장비는 의료기기였죠. 근데 미용기기로 허가를 받아서 팔았던 거죠. 근데 그게 제가 봤거든요. 제 팔에다가 쏴봤거든요. 제가 가지고 있던 그 당시 가지고 있던 IPL 장비보다 에너지값이 되게 낮아요. 그러니까 중구난방 아무나 써도 크게 부작용을 만들지 않으니까 미용기기로 허가를 내주는 거고요. 의료기기는 에너지값을 의사가 조절할 수 있는 레인지가 이만큼 넓어요. 미용기기는 이렇게 있고 이만큼 넓어요. 그러니까 자칫 이 언저리에서는 치료효과를 낼 수도 있지만 부작용을 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렇게 보면 조금 이해가 되실려나? 여러분 타는 그 킥보드 있죠? 킥보드 그거 면허 필요 없죠? 그 우리 뭐 따릉인가 뭔가 그런 것처럼 이렇게 킥보드 요새 공유해서 쓰는 거 있잖아요. 길바닥에 많이 널려 있는 거 그게 제가 알기로 면허는 필요 없지 않았나? 애들 타는 킥보드였잖아요. 킥보드 근데 그 면허 없이 그냥 아무나 막 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고등학생도 이제 막 그 킥보드를 타고 다녔죠? 뭐 카카오 이런 거 해가지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헬멧도 안 쓰고 막 부딪히고 깨지고 그래서 응급실에 겁나 실려 왔거든요. 그래서 기준을 바꿨어요. 이게 원동기 면허라는 걸 있어야 된다고 근데 원동기 면허를 따려면 16세인가 18세인가 아마 나이가 어느 정도 돼야 될 거예요. 원동기라는 게 오토바이잖아요. 그렇게 바뀐 거예요. 그러면 솔직히 제가 어렸을 때 발로 차고 다니는 킥보드 그게 애들 장난감이었잖아요. 거기 막 세일러문 그림 있는 것도 있고 뭐 스파이더맨 그림 있는 것도 있고 그랬던 걸로 제가 알거든요. 근데 그거는 모터가 달려있진 않은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애들 타는 장난감 차 중에 깡통차인데 밧데리 충전해가지고 이렇게 운전하면서 탈 수 있는 액셀 밟으면 모터가 돌아가지고 가는 차 아세요? 그것도 엄밀히 말하면 자동차잖아요. 전기차잖아. 전기차. 근데 그거 장난감이잖아요. 애들도 타요. 그럼 그걸 자동차라고 똑같은 전기 자동차잖아요. 브레이크도 있고 액셀도 있고 핸들도 있어요. 심지어 백밀러도 있는 것도 있어요. 근데 뚜껑은 없어. 애들 장난감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자동차의 모든 구성 요소는 다 갖고 있거든요. 차이는 속도죠. 속도 장난감 자동차 끼키야 시속 10km? 20km 정도 되나? 그 정도고 자동차는 200km씩 나가잖아요. 그런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형태와 원리가 똑같다고 해서 이게 같은 거라고 보시면 안되고요. 어떤 자동차로 애기 장난감 자동차랑 전기 장난감 자동차랑 우리가 타는 전기차랑 비교하면 이런 내용이랑 이렇게 비교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전문가 또는 허가받은 자 면허 있는 자만 할 수 있고 이건 뭐 애들 저 애들 애기도 그런 놀이터 같은 데 가서 돈 얼마 주고 태웠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레이저 펜이다 어쩐다 뭐 가정용이라고 돼 있다 그러면 그냥 미용기기예요. 여러분이 돈 주고 살 수 있다 그럼 미용기기예요. 의료기기는 의사한테만 팔아야 되고 의사만 쓸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의료기기는 의사한테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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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기기는 의사한테만